제이어스는 다진마다 이로매네이션 아르메 그래 그래 너무 그래 귀엽죠 여러분? 어우 이거 봐 가루가 막 날아오잖아 조심해야지 그만해 이거 도박해 짜증나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손 سweek 게임 erta 가겠습니다 outbreaks 시켰어? 시켰어? 시켰어 뭘 시켰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나 이러볼 수 없어. 금방 오네 진짜로? 이거밖에 없어. 정신에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서 먹으니까. 맛있어. 맛있어. 아니야. 아니야? 맛있어? 뭐야?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. 이거 타코야사비 아니야? 아니야. 그럼. 뭐야? 이 망고 있지? 알았어? 맛있지 않아. 쯔꾸미? 쯔꾸미 아니야. 하얀색 그거 있잖아. 바다에. 좀 예쁘고. 우주에 있는 것 같아. 페파레? 응. 페파레. 먹은다고. 타코야사비? 먹은다고. 타코야사비. 타코야사비. 맛있어. 맛있어. 국물이 있어. 어때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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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처음 먹어봐. 처음 먹어봐. 이거 뭔데? 이거 맛있잖아. 바다에 열려 하얀색. 맛있어. 하나 먹어. 진짜. 그래도. 먹어야지. 아 안나 먹어보자. 제발 먹어줘. 제발 먹어줘. 제발 먹어줘. 아 제발 먹어줘. 아 맛있지. 아 맛있겠다. 나 울었어. 진짜. 나 울었어. 나 울었어. 진짜. 울었어. 진짜. 진짜 매워. 보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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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삼이. 아 예쁘게 보여줘. 이렇게. 이렇게. 물고기. 물고기. 결이. 미쳤어요. 여러분. 왜? 진짜. 토로 유튜브 참 하고. 카메라. 올라오세요. 아 이거 뜯어.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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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컷.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다. 나 이제. 나 아는 방법 하나 있어. 소가루. 응. 근데 그거 안 돼. 왜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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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. 먹었던 거 여기에 넣어줘. 진짜? 여기. 그렇게 하는 거야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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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시작됐다. 그거 시작되는 거야. 응. 그만해. 그만해. 시끄러우니까. 내가 할게. 사고 싶어? 아니야. 전 귀찮아가지고. 아이고. 재주나. 이거 안 먹지? 먹어. 아 싫어. 왜? 이거 좋아하잖아. 한 개 한 번 시작해? 아니. 다섯 번에 한 번. 아 이렇게 해서 많이 먹게 하려고. 1425만네. 돼지 같아. 여러분. 아키바라 왔어. 아키바라 왔어. 아키바라 왔어. 아키아바라 왔어요 드디어 일본에 온 지 몇 주? 3주? 진짜 오고 싶었지? 여기 들어가 볼까?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있어 히라리 와 진짜 예쁘다 아 일본어 너무 예뻐 일본어 기래기래 너무 기래 너무 기래 엄청 기래 어! 트리도 있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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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트리 싫다며 언제 올라갈까 이 동영상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후에 올라가겠지? 여기 나가면 재밌는데 거기서 응 메인 스토리 반짝거리네 사진 찍었어? 응 바꿨다 바꿨어 그리고 이거 하 그럼 이게 있었던 거지 편의점에 없었다고 안 봤다 이 동영상은 이 동영상은 요구리나를 찾았다 요구리나야? 요구리나 예 또 옛날에 감동이 없는 거 아니야? 먹었냐 맞아 맛있어 제발 이거 맛있어 옛날에 그대로야? 응! 보자 보자 보자! 여기야? 보자 보자 보자! 시작됐어? 맥수요. 이거요. 카메라 진짜? 카메라 진짜? 뭐야? 아 여기 있어. 안 잡았어. 하고 싶어요? 아니야. 아 좀 안.. 좀 편한데. 편하지 않았어. 아 편해도 안 편해. 형 이거 음아무스매야. 음아무스매 이거. 친구한테 보여? 그래 이거 보여줘야지. 친구한테. 모르니까 얼마나 비싼지 알아? 23년이 있어. 또 싼 것도 있다. 그러니까. 응. 싼 거는 HDD잖아. 여기도 SSD잖아 다. 네. 여기도 다 SSD잖아. 아니잖아. HDD 써있잖아요. HDD보다 바르다라고 써있는 거야. 무슨 말이야? 여기 봐. SD라고.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? 없어? 응. 진짜 부끄러운데?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사진 안 찍을 거야? 아니야. 사진도 찍었어. 재밌겠죠? 재밌겠죠? 재밌겠죠 여러분? 재밌겠죠 여러분? 재밌겠죠 여러분? 나가산구. 여기는 베개입니다. 여기 베개는 나오면? 그래서 이쁜 거 봤네 여기. 골랐어요. 뭐야? 뭐야? 의명이라고 고른거야 예쁘게 하고 들어오세요 골라 골라 뭘 골라 나오는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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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써야되나 봐 뭐하는데? 아 그런거였구나 진짜? 알아들었어? 아니 귀여워 이렇게 나왔어 이거 가위 없어도 돼 귀엽죠 여러분? 할리포터 메뉴 있어 할리포터 콜라보레이션 야 진짜 오고 싶었다고 뭐야 거짓말 진짜인데 왜 나 트위터에서 광고 먹어 광고 먹어 광고 먹어 광고 봤다고 아 진짜?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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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있어 저거 오케이 힘들어 괜찮아 나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근데 이거 위에 있는 거 먹으셔 이거 왜? 좋아하지 이거? 이거 팥 아니야? 어? 아니야 아 그건가? 모르겠어 야 헬포터 보여줘야지 빨리 이것도 진짜 맛있겠죠 헬포터 이렇게 예쁘게 넣었어요 그리고 밖에도 이렇게 테라스에 오고 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먹어보자 고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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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미치겠다 처음이셨 미치겠네 할리top 이거 어떻게 먹어?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어? 이거 막 가루가 날아오잖아 조심해야지 진짜? 야, 뜨거워. 뜨겁죠. 이렇게 하는 거지? 페리포 따라서? 아, 이거 좀 묻혀야 돼? 난 모르니까. 가만히 못 피자 못 피자 못 피자. 왜? 가까이 오니까 이상해지지. 아니야, 이상해지지 않아. 케이크가 좀 더 예쁘지? 케이크 광고 같아. 귀신주로 나오고 있네, 더. 이렇게? 응. 진짜 좋다, 여기.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지. 너무 예뻐. 또 가고 싶어, 아키 와봐라. 또 가고 싶으나, 아키 와봐라. 뭐가 또 가고 싶어, 아키 와봐라. 뭐해? 저거.. 무슨 말이야? 올라오잖아. 아니야. 어, 올라온다고. 또 가고 싶으나, 아키 와봐라. 저도 뭐야? 해시태그 일본 여행. 아이고. 정말 화면 쳐다보고 있으면 촬영이 안 되고 있어. 시끄러워. 그리고 오랜만에 좀 크게 말했네 하고 화면 보면 촬영 안 되고 있어. 시끄러워. 조연이야. 해줘. 오리지널로 해줘. 빨리 해줘. 네가 시끄럽지 않잖아, 지금. 한 번 해줘. 네가 시끄럽지 않잖아, 지금. 한 번 해줘. 나처럼 빨리 열받고 있잖아. 징그러워. 아, 무서워. 열받고 있잖아, 빨리 해줘. 징그러워. 무서워. 아, 짜증나, 진짜. 왜? 뭐? 무서워. 뭐야, 뭐야. 울는데 왜? 왜? 무섭대, 뒤에 쳐서. 우리 필요한 거. 딱 한 번만 해줘. 딱 한 번만 해. 한 번만 해. 한 번만 더 설명해줘. 그냥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. 이걸로 그라. 아, 무슨 말이야. 아, 무서워. 화이팅. 아, 시끄러워. 이 손 옆으로 가래. 오, 됐어.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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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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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하려고 하지? 아, 다시 한 번만 더 하려고 해. 하지 마. 대박. 뭘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는? 이거는, 멈춰야 돼, 여기서. 여기 있잖아? 딱 여기서 멈춰서 멈춰야 되는 거. 나 이, 여기 안에? 아. 몰라, 지금? 어, 스타트. 무슨 말이야, 멈춰? 어, 딱 여기서 멈춰야 돼. 아, 안 되잖아. 아, 그런 거야, 편하나. 오케이, 알겠어, 한 번 더. 어. 아, 이거 너무 어려운데. 뭐야, 이거? 연습이었어? 응, 연습이었어. 스타트. 아, 그럼. 진짜 아싸워. 아, 근데 그만해. 이거 도박이야, 이거. 도박에 무서워. 설마 안 할 거지? 아, 이 차례 신주 한 번만. 세번째 아이고. 아, 세번째 아이고. 아, 세번째 아이고. 뭘 말 갖고 싶은데 신주. 내가 여기에 벌써 9,000원, 900원을 쓴 거야. 돌은 하는 거 아니야?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아, 짜증나. 또 그거야. 아, 짜증나. 기대를 하지 마, 기대를 하지 마. 아,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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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이거 300에다 똑같은. 야, 노알코올 가져와. 우리 쓰는 거 노알코올이었어? 응. 저거. 이거. 이거 좋아. 응? 이거 좋아, 나. 소독 기능이 있어, 이거는? 응. 이거 하자. 넘버원이라. 이건 넘버투야, 그럼? 뭐야, 이것도 넘버원이잖아. 그럼 먹어볼게. 응? 근데 그거 기본이 아닌 거 같아. 응? 왜? 기본인가? 기본이야. 기본이야, 기본. 기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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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. 진짜? 아니야. 여기 있어. 어? 똑같아. 똑같잖아. 기본이 아니야? 아니야, 기본이야. 기본, 기본, 기본. 기본이지? 집 가서 먹어보고, 응? 이거 기본이 아닌가? 역시 기본이 아닌 거 같은 줄 알았어. 하지마. 달걀의 외술이라 이거고. 몇 도인지만 식사하자. 그래. 술이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그래서 알코올이 중요한 거지. 근데 우유랑 알코올? 괜찮은 거야, 그거? 좀 무서운데? 내가 메론 맛 술을 먹었었나? 어차피 술이 아니라고 해서 안 살 거잖아, 있어도. 그치? 짜증나 해. 야. 뭐? 없잖아. 아프라 소바? 아프라 소바. 아프라 소바. 응. 여기 없어, 아프라 소바.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. 이거 맛있어. 이거 제일 맛있어. 제일 맛있어. 일본에 오면 컵 먹어보세요. 지금 집에 이 쓰레기가 지금 집에 백 캔 정도 있어요. 이거 두 개 줘.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맛이야? 응? 그러니까 니쿠자가. 아 니쿠자가? 응. 니쿠자가를 알아? 니쿠자가를 안나 봐. 그게 아니냐고. 왜 두 개나 사? 어? 무서워. 아니. 아니 여기 있잖아 하나. 아니 봐봐 작은 사이즈잖아. 무슨 말이야? 왜 두 개나. 이거 작은 사이즈니까 하나 더 사는 거야. 그럼 다른 맛으로 사면 되잖아. 왜 다 다른 맛으로. 다 다른 맛으로. 다시 알아. 이거 소금 맛이라. 소금. 장기름이야. 소금? 맛있겠는데? 나 이거 끓이는 줄 알았어. 짜증나 진짜. 응. 집에 와서. 맥주 사왔어요. 야 이거 진짜 해야 되잖아. 집에 한 잔. 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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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게 열심히. 급하게. 왜? 아파지잖아. 아파지잖아. 이따가. 뭐가 아파져. 구워먹자. 구워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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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? 아 머리카락이 되는 거구나 과연 하지 맛있겠다 내가 처음 김치찌개 왜?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또 올려야 돼 일본 김치찌개 첫 먹어보기 그만해도 안 돼 응? 맛이 나? 뭔가 겉절이로 끓인 김치찌개 맛이야 겉절이로 끓인 김치찌개 맛 맵지는 않아? 맵지 않아 역시 대박이다 그러게 진짜 얼음 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아마 이거 냉동실에 있었던 거 같아 이 컵이 와 진짜 푸딩 먹는 거 같아 디저트 생그림 아니야? 난 소협 소협이 또 소협 아니야 돼지협아 아 돼지협 돼지협 돼지협을 또 먹어보자 빨리 먹고 한국이랑 다른 줄 알려줘 알았어 이거 비슷한 비슷해? 그냥 한국에서 먹는 맛있는 그래?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? 뭔가요? 무슨 맛인가요? 이거 자가 맛이요 맛있다 나도 나 어제 그거 1등 알았어 나 어제 그거 1등이다 알았어 알았다 그거가 뭔데? 소금 참기름 나 소금 참기름 1등이다 알았어 나 소금 참기름 몰라 먹으면 되잖아 어 뜨거워?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술 맛이야 이거 술이 아니야 이거 술이 아니야 고마워 세 주 거 압니다 날 하나도 울려요 세 주 거 압니다 날 하나도 울려요 세 주 거 압니다 아하하하하 이거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슈팅스타 있잖아 여기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름이 달라 맛은 어때? 달라? 맛이 달라 그렇지 아니야? 맛이 다르지 한국인 같은가? 여러분 요짱이 이렇게 네 2개 있으니까 나도 할 때 하지마 한담 어 어디 하는거야 아 선물 컬셜 뭐해 멋있어 나 역시 얘기해도 괜찮아 니가 그렇게 말했지? 이즈는 그렇게 몇 번이나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멋있게 말했어 내가 여기 일곱 어떻게 소유했는지 태연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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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짱